침구 침구 아 침구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부 많았을거에요 아니 물건하는 사람은 물어보고 치는거에요? 아니요 물어보고 치는거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아 이걸 치는거에요 아 근데 노래 진짜 긴장탈 박진영 트레이닝 영웅이 말린거에요 지금 두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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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로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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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부수진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분심을 차셨구나 이별이 남아있네요 이해를 떠나누고 이해를 떠나누고 남앞에 벗어버린 바람 모든 곳이 없네 그liches 시간이 없는데 이해를 떠나누고 잊지 않았다 이해를 떠나누고 에이제라이에이제라워 오지 크다는 결별 없을듯한 헤이리 심장한 왕그러워 심장한 왕그러워 오와 와 해서 우리 에이 러드 에자 아니에요 에자 안에서 에어 에이 러드 에어 러드 에어 에어 감사합니다.